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거대한 세력들이 한국 사회에 구석구석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여당, 야당, 언론, 법조계 마치 거대한 네트워크 망처럼 둥지를 아주 굳게 타고 있습니다. 특히 기울어진 대법원은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는데 너무나 거대한 난공불락의 선곽과 같은 장애물입니다. 악과의 전쟁, 그것도 그 악과의 전쟁에서는 구심점이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난 날 군부 독재투쟁의 시절에도 개인에 대한 선호, 불선호, 평가가 다르겠지만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양김을 중심으로 하는 구심점이 군부 독재종시에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불의에 항의하더라도 그것은 흩어진 모래알 같은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모래알을 하나로 묶어서 투쟁의 초점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데는 반드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황교안 후보가 부정선거 규명을 위한 투쟁 대열에 들어선 것은 무척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대선 구도에서 야당 후보들 가운데 어느 누구를 지지하고 또 지지하지 않고와 별개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력 야당 후보들은 저마다 현실적인 피로 때문에 부정선거에 입을 담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라고 해서 부정선거를 모를 리가 저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황교안 후보는 선거 정의의 규현에 자신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이고 그의 나머지 인생을 걸었다고 저는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불법과 불의에 정면으로 맞서서 싸우는 것은 마치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리고 황교안 후보의 선택이 정말 무모하다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발전의 큰 분기점은 여러분 결국 이철은 무모하게 보이지만 대의와 정의와 진실에 헌신한 소수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냥 대세를 따랐거나 자신의 유익함과 자신의 이익을 따랐던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발전의 분기점은 크게 갈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글을 오랫동안 써왔던 사람으로서 자주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데 아주 익숙합니다. 만일에 만일에 제가 학자의 길이 아니라 정치인의 길을 선택했다면 저 공병원한 사람도 황교안 후보가 선택했던 것처럼 대의에 몸을 던졌을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차피 한 번 살다 가는 것이 인생이고 아이들이 모두 다 성장해서 더 이상 가족들에 대한 책임져야 될 것이 없고 그렇다면 옳은 것, 영원한 것, 선한 것에 자신의 나머지 인생을 베팅하는 선택은 쉽지 않지만 만일 제가 정치인의 길을 선택했다면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선택은 사실과 진실 그리고 정의와 합법이 종국적으로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그런 신념의 바탕을 두고 내려지게 됩니다. 뻔히 불의와 불법을 알면서도 자신의 유익과 이익 때문에 결코 대세를 편성할 수 없는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게 마련입니다. 황교안 후보의 선택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로선 그 악의 또 악이 워낙 크고 강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성산이 크게 높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과 진실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대세의 이면에 실린 승리의 신호를 보는 나름의 독특한 안목과 시각 그리고 귀의 포착에 감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성산이 없다고 보지만 진실과 사실에 대한 큰 의미를 두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그 이면에 섬세한 부분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잡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황교안 후보는 10월 18일 날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관계자 핵심인물 3인방 정홍원 국민당 선거관리위원장, 한기호 선거관리위원, 김재원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대검찰청에 고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마침내 10월 19일 날 황교안 후보는 이준석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대검찰청에 고소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그들의 관점에서 황교안의 은행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설마 당대표까지 지낸 양반이 우리를 고소까지 하겠냐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들은 황교안의 은행은 막가는 은행이다 라고 해석함과 아울려서 평소에 저렇게 신중한 사람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까 이렇게 놀라게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 정홍원이나 한기호나 김재원이나 이준석이나 황교안의 고발 벽행이나 정신세계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멈추지 왜 저 양반이 저렇게 극단적으로 할까 이렇게 아마 비난하기에 급급할 것입니다. 세상 사이에 때가 많이 묻은 양반들은 황교안의 이 같은 행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선거 정의니 정의 등과 같은 단어들은 입으로 내뱉기는 하겠지만 개에게나 줘야 될 단 정도로 아마 아주 하찮게 얘기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익이 앞서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소권을 두고 부정선거 세력에 대한 선전포고 정도로 받아들입니다. 일찍이 공병호 tv에서 강조하는 것과 같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이 사람을 정말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들이 황교안을 정말 오판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아는 황교안과 지금의 황교안이 너무 달라진 것을 그들을 인지하는 데 실패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황교안이라는 인물을 정말 오판하고도 오판한 것 같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소소함을 버린 사람입니다. 대신에 더 큰 대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선거 정의의 구현을 위해서 몸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일 제가 정치가의 삶을 살았다면 저도 그렇게 전부를 던졌을 것입니다. 저는 압니다.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세상을 관통하는 법칙이 만고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딸에 뜬어져서 썩을 때 죽을 때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누구도 죽지 않기로 결심할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뜬어져 제대로 썩을 때 제대로 죽을 때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불법과 불의에 갇힌 나라를 살리는 것도 생명 살리는 원칙과 꼭 같습니다. 누군가 사익을 버리고 대의를 위해서 죽기로 각오할 때 그 나라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에 황교안의 은행에 코웃음을 칠 일이지만 저는 결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 삶을 관통하는 생명 살리는 원칙을 몸소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앞날과 그와 함께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선신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그와 함께 사랑하는 우리의 정의를 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우리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선신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행을 뒤집 SNF에 대한 접근하여 선신한 모든 분들에게 입장됩니다. 그는 우리의 정의로 인사 이해를 przedeed을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정의적 논의였을 때 우리는 일을 위한 것이죠. 우리의 정의로 인사 이해를 tyres 것입니다.